2년 전 끼임 사고로 직원이 숨진 목재 제조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. 인천지검 형사 6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목재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생산본부장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A씨는 2022년 4월 14일 인천 서구 목재 제조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